홍해는 갈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애국기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들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출애국하고 난 다음에 북쪽길로 가면 그냥 육지로 금방 가는데 길을 잘못 인도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남쪽으로 가서 홍해길로 인도했습니다 바로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보들이 죽으려고 갔구나 바닷길인데 길을 모르고 갔구나 노예니까 아마 판단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Dead end, 막다른 골목 이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의 새로운 길, 우리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홍해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순간에 내 판단하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황당하다고요 이거 막다른 골목 아니에요 이거 죽으려고 하는 길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기적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43장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거는 바다를 사막으로 만든 거예요 거긴 마른 땅이라 나오는 것이 사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질퍽대는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마른 땅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대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자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잠깐 판단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잠깐 판단을 내리라고 해요 신앙생활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판단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까?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선택하면 뭘 하겠어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 갑시다 뒤에는 홍해가 있고 돌아서니까 앞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와요 할 게 뭐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선택 내려봐야 투항하거나 자살하거나 안 그래요? 여기 뭐 칼 들고 한 열 명이 아니 백 몇 주 온다고 해요 그럼 제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만약 선택한다 그러면 선택한다 그러면 비는 거죠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뭐 그려도 아니면 에이 까짓 거 뛰자 저는 수영 못하니까 뛰어들어가면 죽어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게 무슨 선택이야 선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이렇게 쳐들어올 때 기도할 때 미끄러져서 다 빠져 죽던지 걔네들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되든지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이끄시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시대의 메시지 너무 듣지 말아요 실존진 이후에 포스트 모던지즘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잠깐 우리 부를 결정하래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결정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난 식당도 요즘에 가기가 싫어 너무 결정할 게 많아서 그냥 알아서 주면 되지 뭐는 어떻고 그래서 서양식당 때문에 이태리식당 같은 데 가기 싫잖아요 프랑스 식당 맨날 물어봐 아무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뭐 힘들어요 이번에 그 목사님들 세 부부가 같이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다 똑같은 거 시켰어 다 똑같아가지고 다 똑같은 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통일 짜장 통일 짬뽕 통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선택하래요 선택하라고 하니까 뭘 알고 선택해요 남 쳐다보다가 결국은 실수하고 탁월한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능력도 안 되면 잠깐 선택하래요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주세요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홍해에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 부르는 건데 오늘은 뭐 시간상 크게 두 가지만 살피겠어요 첫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모세의 노래 핵심은 첫 번째는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하라 1절 보니까 이때가 뭐예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왁께 노래하니 이게 최초의 노래입니다 찬송근의 노래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뭐 그랬고 2절 보세요 나의 힘과 노래고 구원이시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마지막 보니까 그를 높일 이로다 2사에서 43년 21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 하면 찬송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때가 뭐냐고 굳이 이렇게 축소해서 묻는다 그러면 찬송할 때 제일 기뻐해요 조금 전에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할 때 내가 은밀한 곳에서 힘이 없고 연약함 찬송할 때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게 못 느껴져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만을 찾는다고 내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신다고 힘이 없고 연약한 너희들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어쩌면 내 마음 그렇게 잘하니 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바라보고 웃을 때 제일 기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외모 갖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굴이 오각형이에요 어떻게 오각형이 되냐면 위가 이렇게 평지고요 평평하네요 위가 그래서 줄이 하나 있고 광도뼈가 튀어나왔어요 꼭지점 두 개 턱이 뾰죽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오각형 이게 딱 드러나요 팍 밑에 점 세게 그런데 그게 너무 확연해요 그런데 얼굴이 못생긴 분은 아니에요 되게 온화하고 잘생긴 분인데 하여튼 오각형이에요 아들을 낳았어 오각형이야 윤곽이 똑같아 오각형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분이 그 아들 자기 닮은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웃는 모습도 비슷하고 오각형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닮아서 오각형이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비슷하게 보이고 또 아버지 보고 웃고 아버지 닮아서 좋다 그러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때 그때가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4절 5절 보니까 5절 보세요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았다 애국의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돌멩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 다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수장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괴롭히던 바로와 그의 세력들이 죽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이유들이 있죠 절망의 이유들이 수장됐다 지금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느냐 하면 홍해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건진받고 대적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가 아니고 역전의 자리인데 우리를 살리는 자리고 대적을 아예 털쳐버리는 자리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 감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감기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바이러스, 감기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습도하고 온도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거나 수건 둘러매고 있으면 자기 호흡으로 습도가 높아지니까 바이러스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데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문 너무 꽉 닫고 있으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습도가 떨어져요 습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막 축축해져서 제일 좋은 건 문 열어놓고 두껍게 옷 입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감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열이거든요 열 뜨거운 감기 다 나가요 그래서 감기약보다 좋은 건 뜨거운 콩나묵 국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거 들어가면 온도에 약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뭘 줬냐 하면 열나게 만들었잖아요 감기 걸리면 열나잖아요 열나는 순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엄마들이 진짜 알지도 못하고 애가 열만 나면 약을 먹이는 거예요 해열제 하나님이 열나게 만들었는데 열만 나면 약을 먹이니까 감기가 안 떨어지지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열이 나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더 열이 나서 뇌까지도 손상이 입히죠 그럴까 봐 의사의 얘기를 듣고 너무 높다 그럴 때는 해열제를 먹이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이 홍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성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아요 대정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해열제 주셔요 건져주신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간다 얘기해서 믿고 가라고요 주님 믿고 가면 돼요 괜히 자기가 자기적으로 해열제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손 쓰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래가요 그래서 감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14일 똑같아요 겪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고난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제일 많이 성경 읽고 설교했던 본문이 두 개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설교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게 출애국기예요 나중에는 일제가 출애국기 설교 못하게 했어요 출애국기를 읽으면서 독립을 꿈꾸고 희망을 꿈꾸고 일어서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도 다시 출애국기를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무라데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출애국기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출애국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찬송 아니에요? 찬송할 때 이기는 거고 출애국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찬송하라고 원망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고 눌리고 그럴 때 그거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찬송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홍해 앞에 왜 서게 만드느냐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홍해는 축복입니다 홍해는 절대 고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원수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님께 전서 5장 16점부터 18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신앙의 ABC 그러거든요 신앙의 ABC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삶의 패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요 그게 홍해를 가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망의 특징이 뭐냐고 감사 안 하고 원망하면 원망은 자기 증식의 법칙이 있어서 자꾸만 커진다니까요 선교사님 얘기했죠 선인장 얻어 터져서 자기 실수인데 나중에 하나니까 원망하게 되더라고 잠깐 증식하는 게 증식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사를 선제에 공격해버리면 감사가 먼저 나오면 원망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원망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진공은 없거든요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면 원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선제적인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찬송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이 됐지만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어둠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내가 은밀한 거에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 보면 다 사라져버리죠 왜 그래요? 찬송과 감사가 충만해지면 나머지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경험했죠 이 힘 가지고 평생 살면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성도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찬송하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충만은 그런 거라고요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 그래서 모세는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노래 다윗 힘이 위대하잖아요 왕인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최초로 성가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찬송의 힘이 뭔지를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자기가 광야 생활 속에서 찬송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에 감사를 담으십시오 외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니까 대적을 지푸라기 같이 만들었대요 지푸라기, 7절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나이다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니죠 대적을 지푸라기 같이 만들어버리고 8절 표현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물이 쌓인대요 물이 무슨 쌀부대도 아니고 물을 이렇게 쌓았대요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이거 원문 표현이 이거거든요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니다 원문은 얼어붙었다라고 나와요 온도도 높지 않은 건데 물이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쌓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칩게에서 나오는 것 같이 물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얼어붙었대요 얼음 떠오르기 같이 붙어가지고 나 잘 모르겠어요 다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여기 내용은 그래요 물이 쌓였다라고 표현을 쓰고 물이 얼어서 엉겼대요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홍해가 바다잖아요 바다 홍해는 바다예요 홍해 바다 바다인데 개울가에서는 별로 주님 의지 안 하죠 의지해요 개울가에서 주님 의지하면 그거 이상하잖아 큰 바다에 가면 주님 의지하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문제 생기면 주님 의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은 되게 큰 문제 만난 사람이에요 바다 만난 사람이 주님 의지예요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까지 문제가 커 보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보면 문제로 안 보이고 승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했죠 다윗이 곤략 볼 때 겁나고 두려워하면 야 거인이다 이래서 위축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표적이 큰 거죠 저는 등치가 커져 맞출 때가 맞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큰 문제는 큰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별 문제도 없이 그냥 그냥 부흥했다 그러면 나중에 재미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온갖 마귀에 시험과 활란과 난관과 태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으로 이기더라 그러면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탄하게 잘했다 그럼 뭐 재미있어요 춘향전이 재미있는 얘기가 뭐예요 뭐 변학도 같은 애들 와가지고 잡아도 가고 버티기도 하고 그래야 춘향전이 멋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졸고 있던데 이도령이 와가지고 안병고사야 그랬다 그럼 뭐 재미있어요 사실은 그 고난이 변학도라는 사람의 고난이 있으니까 춘향의 사랑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남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나요 시각에 따라서 신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할 때는요 의지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나는 그래서 룻이 좋아요 룻 나오미 시어머니가 셋 다 과부됐죠 그분도 과부 과부 3대 과부 셋이서 그랬더니 야 니네 고향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머니 안 돼요 돼요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안 된다 그러다가 뭐 갔다고 룻은 뭐라 그러냐면 룻기 1장 14절 보니까 로시르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고 그렇죠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는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뭐 명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죽어도 안 가요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건 빡수를 쳐야 돼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러분 의사 표명을 해도 그냥 적당히 표명하는 게 아니라 굳게 결심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다른 가능성은 다 없애버리고 굳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그치잖아요 회색부인 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꾼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찬송이 계속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국회의 결심에서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 두 바퀴예요 그러면 승승장구합니다 언제나 부흥에 부흥을 넘치게 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다 살아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길들이 열릴 거예요 우리 한주 땅을 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또 하나는 뭐예요? 국회의 결심에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다른 건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 두 바퀴가 돌아가면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했던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추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